뭐가 돼? 냄새 안 나나? 무슨 냄새? 야리꾸리하고 꼬롬꼬롬한 냄새. 꼬롬꼬롬? 쓸데없는 소리 집 앞 차고 본론부터 얘기해라. 자, 자. 우리 자매님들. 우리 익명의 제보자님을 위해 이영덕 지니어스 아카데미의 추악한 실체를 폭로하는 것에 모두들 동의하십니까? 지웠어. 준비됐나? 안녕하세요, 학원생 여러분. 이영덕 지니어스 아카데미 이영덕입니다. 학원생 여러분 모두 지금 들리는 소리에 집중하고 있나요? 학원에서 제공하는 정신력 향상 프로그램은 학원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완성됩니다. 될 수 있는 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뭐꼬? 시험 문제 유출 아니었나? 이거 그거 같은데. 집중형 향상. MC 숙기어 그런 거 아이가? 백 빠진다, 진짜. 그래도 진짜 시험 문제 아이러서 다행이다. 뭐고 다행이고. 카드는 1억을 돈 주고 산다는 기가. 그건 그렇고. 이 소리들. 내 눈 좀 소름 끼친다. 맞아. 나도 기분이 좀 이상해. 되게... 깜찍해. 누구지? 꺼라, 빨리. 곡으로 한 번씩 빼앗아. 이 소리들. 내 눈은 문자입니다. 눈은 부족합니다. 저희는 맞춰서 남추만이 이렇게 해외가 되었습니다. 이 소리들.